안녕하세요. 해운조사입니다. 오늘은 30년 전 합천해인사에 갔던 영상에서 소개를 하겠습니다. 부산에서 합천해인사로 가기 전에 현품 휴게소를 경유를 했습니다. 휴게소의 식당에 빈다리가 없어서 간단하게 김밥하고 어묵간으로 요기를 하기로 했습니다. 처음 해운조사에 도착하였습니다. 30년 전 상을 또 편집없이 매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경제는 연주년아에서 서포구의 정보가 맞게끔 하였습니다. 강아지의 일본이 생선하의 부산을 공부한 사람들을 통해 마치고 있습니다. 이사무선은 공부한 사람들을 공부한 일을 합니다. 그는 사랑에 남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 오신 것을 통해 보았습니다. 아멘 아멘 먹기 바라는 중 쪼라지잖아 아 절어진다 빨간 희귀가 있어요 쪼라가 2번이네 하하하하 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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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바로 갈 건데 거 주세요 허리야, 이거 웬매일 줄게? 아뇨 송아, 이리 와 더 힘내셨 더 힘내셨 더 힘내셨 뺏어야 돼 어딨는데? 허벅이 꼬꼬하고 와 어디? 안 돼, 안 돼 그쪽에, 그쪽에 어? 그럼 제가 잘 안나가게 할 수 있는ety 여전히 오는 중 여전히 오는 중 여전히 오는 중 무는ется 납음 납음 나는 유행 밤도 끝 노은아 마지막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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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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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